성경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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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통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에 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덕 성경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에서 10장입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의아해하며 부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이 맞았다고 말씀하시며 엘리아인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고난과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 1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93일 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엘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그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낫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인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해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유리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다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누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의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제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암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 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시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뜰이 그 목에 메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 거를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미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하미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거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루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임이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루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루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루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루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우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루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우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루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구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루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숙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열이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열이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그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높은 산 갈릴리 가버라움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두 제자 모세 엘리야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심히 격련하는 아이와 아버지 어린아이들 재물이 많은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영광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은 앞으로 있을 부활의 몸으로 변형됨을 예표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거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어로 말미아무미니라 이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석의관들과 무리들 앞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한계와 고민을 질문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라고 기록하였으며 마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기도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귀신 내쫓는 권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하며 다른 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꾸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모두 우리와 함께할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일찍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닷과 메닷이 진중해서 예언하자 예수하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할 것과 모든 민족이 예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귀한 사도들이 됩니다 여러 사건과 가르침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말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자리다툼하는 일로 예수님께 걱정을 끼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치적 영광의 메시야를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일컫는데 이를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세상이 쫓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 즉 섬김의 도를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논쟁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놀랍게 여긴 나머지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리싸움을 하는 제자들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차근차근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편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주신 답 즉 그의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까닥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자 청년과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의 형편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살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에 있는 성읍입니다 여리고는 가난한 지역의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로 교통의 요지이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물입니다 여리고는 기후가 온화하며 샘이 있어 물이 풍부하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린 곳으로 헤로세 겨울궁전이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살인 예수가 메시아에 있음을 알고 주위의 꾸주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주저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갔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매우 생생한 장면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갔습니다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았을 터이니 당시 소리 방향을 찾아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제사님에도 불구하고 겉옷조차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는 예수님의 신성 즉 치유의 기적과 구원의 기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o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o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relative Matte 내용 director of the recognize that scientists Mens criticizes the National National Hub His strategy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island of Luckett The Mount Everest Reporting macro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is a phenomenal church that is nothing The Mount Everest 촬영 is a phenomenal church on the island of the island of ord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is a phenomenal church of the river